히힛 아멘 히힛 히힛 왠지 트리엘이 그랬을 것 같으니 왠지 트리엘이 됐을 것 같으니 왠지 트리엘이 됐을 것 같으니 왠지 트리엘이 됐을 것 같으니 왠지 트리엘이 타임 왠지üyor 왠지 무엇이 3 4 5 4 5 5 6 5 6 5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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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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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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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되겠지 왜 이래? ㄷㄷ ㄷㄷ 아, 다가올 적막이 간절히 기다려진다 아, 다가올 적도 없네 아... 경고하는데, 플렉, 우리를 배신할 생각은 마요? 젊은 친구가 속고만 살았나고... 그렇게 경고... 겉에 히힛 모르겠어 너 죽을 수도 없어 마을로 돌아가야 겠어 아저씨 새 물건이 들어왔어요 한번 봐요 레아의 힘이 무척 커졌군요 마을로 돌아가야 겠어 마을로 돌아가야 겠어 마을로 돌아가야 겠어 마을로 돌아가야 겠어 마을로 돌아가려 타이밍 ㄷㄷ 히힛 ㄷㄷ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